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접종률이 낮은 중서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확진자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백신 접종률을 놓고 볼 때 민주당계주와 공화당계주로 나뉘는 결국 두 개의 미국으로 양분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미주류주입니다. 미주류주의 성인 백신 접종률, 한 차례 접종한 이상 사람들은 55%로 전국 평균인 65%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 다른 줄을 보겠습니다. 미시피주가 45%, 알라바마 49% 등 이처럼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CNN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루이지애나 48%, 테네시 51%, 알칸소주 52%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캘리포니아주는 73%, 뉴욕 71% 등 인구가 많이 밀집한 서부, 동부의 도시지역 접종률은 70%를 넘긴 것과 매우 큰 대조를 보이는데요. 바로 여기에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디언지는 백신 접종률 차이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갈리는 미국 정치 지형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 성향의 주는 백신 접종률이 높지만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주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CBS 뉴스와 여론조사 기관인 유거부가 지난 8일에서 10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공화당계 유권자 가운데 52%만이 단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무려 29%, 약 30%에 따라 이들이 백신을 접종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원은 77%가 백신을 접종했고 단 5%만이 백신 접종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들 접종률이 낮은 지역이 새로운 감염 확산에 진앙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통제방센터 CDC는 중서부 지역인 아이오아주와 켄사스, 미주리, 레바라스카주 등 델타 변이 비중이 23.5%로 미국 전체 평균치인 약 10%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벨로이과대학의 피로테이스 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런 현상을 두 개로 나뉜 코로나19 국가라고 부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조바윤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내 성인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할 수 있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처럼 최근 접종률이 정체를 보이면서 그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한편 벨로이과 함께 접종률이 있는 5월 6일까지 이는 3월 5일까지 수행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은 4일까지 이는 5일까지 수행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은 5일까지는 5일까지 손상으로 보이면서 공격받받아주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